자 통일음악회로 함께하고 있는 아 행복한 시간 자 김재씨 하면요 대한민국 최고의 농생명 허브 도시가 됐습니다. 대한민국 최고의 농생명 허브 도시가 된 데에는 기후적인 뭐 특성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김재시민 여러분들이 우리 김재씨를 대한민국 최고의 농생명 허브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계속해서 여러분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이 명성을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. 자 오늘은 행복한 날 많은 가수들이 즐거운 시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드리게 해서 달려왔는데 저 조용구도요 잠시 후에 노래할 거예요. 기대하시기 바랍니다. 자 이번 무대는요 독특한 음생으로 사랑받고 있는 녹두희씨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큰 박수로 함께하겠습니다. 괜찮아 김재 Illustwork. Anger X. 책임지지 못하면서 건들지마 사람을 말하지마 얼굴을 막 그대도 딱 걸렸어 얼굴을 막 헤헤헤헤 딱 걸렸어 다 정한 눈빛으로 한 걸음씩 다가오는 그대 살짝 쿵쿵쿵하며 내 마음을 흔들어놓은 그대 사랑을 노래하며 활짝 속에 춤을 추면 그대 너무 같다 착각하지마 말해 말해 말을 해봐 난 말을 사랑한다 말을 해봐 책임지지 못할 거면 다 정한 눈빛으로 건들지마 그대 오늘 내게 딱 걸렸어 그대 이 책 내게 딱 걸렸어 다 정한 눈빛으로 한 걸음씩 다가오는 그대 그대 살짝 쿵쿵쿵쿵하면 내 마음을 흔들어놓은 그대 사랑을 노래하며 활짝 속에 춤을 추는 그대 사랑을 노래하며 활짝 속에 춤을 추는 그대 그대 책임지지 못할 거면 다 정한 눈빛으로 건들지마 그대 오늘 내게 딱 걸렸어 그대 이 책 내게 딱 걸렸어 으아아아아아아아 룩뚜이 대박 전화 옵니다 제가 원래 지금 음반이 제가 사고아라서 잘못 갖고 와서 옛날 거니까 그냥 소개만 하면 짜잔죠 갑니다